너무 깔끔하다, 주방이랑.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냉장고에 좀 채워볼까? 미쳐버려. 언니. 덱스야, 나 진짜 너무 많이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들고 왔어, 이거? 이 방에서? 여기가 거실이니까 여기서 짐을 풀어야죠, 언니. 어. 저기 해수욕장 가서 놀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제토, 제토 설정한다. 책 읽으러 갔어. 진짜 언제까지 그 콘셉트 할 거야? 그냥 지금. 뭘 푸는 거지? 어디서 보여줄까?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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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라, 모르겠다 할게. 나 숙소가 놓쳐. 왜 그렇게 큰가 했네, 언니. 뭐야? 숙취해. 하하하하. 야, 봐봐. 야, 봐봐. 이것도 부엌에다 갖다 놓고. 아, 더워. 이거 하나씩 넣어. 이거 하나씩 거기다 넣어. 그냥 몰라. 그냥 넣어. 몰라, 몰라. 그냥 냉장고에 넣어. 자. 아, 숙취해. 뭐야? 진짜 몇밤 남은 거지? 아직 많이 남았어. 간식 끝. 하하하하. 하하하. 아직 안 끝났어. 하하하하. 갖다 놓을게요. 괜찮아요, 내 slides. 아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봤네. 이 정도 색이면. 너무 좋아요. 텃밭 갑시다. 언니 근데 우리 사실 뉴 진스 같지 않아요? 언니도 스타일이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뉴 진스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응. 어디야 텃밭이? 여기 나가면 바로 앞에 있던데. 여기만 우리 텃밭이구나. 아 이거 그냥 하루 먹으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뭐 먹을 것도 없네. 파도 아직 안 자랐고. 야 이거 호박잎 아니니? 맞아요. 맞네. 호박잎 쪄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강된장해서. 쟤는 깻잎인가? 깻잎이야. 깻잎은 너무 맛있겠다. 귀엽다. 상추인가? 상추야. 상추. 꽃상추, 꽃상추. 아 여기도 상추왕구. 깻잎이랑 상추는 이따 따와서 거기다 같이 샐러드 해가지고. 저거 따도 되는 거예요? 이거 따도 되지. 고추 먹을 수 있고. 지금 멸치 똥을 좀 딸까요? 할까? 아니면 마을 한 마켓 걷고 오면 어때요? 뭐 놀다 오자. 너 자전거 탈 수 있어? 오 네. 난 못 타. 자전거 뭐. 주변은 어디에 타실래요? 누나 태우고 갈 수 있겠어? 누나 0km 넘는데. 괜찮겠니? 누나랑 로맨스 좀 한 번 찍자.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만. 싫어. 지겹다고 하지마. 야 지겹다고 하지마. 누나는 내게 여자야. 너 노래 잘한다? 나 누나 한 번 앉아볼까? 아 그럴까요? 어떻게 좀 해봐 봐. 어떻게 좀 해봐 봐. 됐어 됐어. 됐어? 어떻게 탈까? 이렇게? 네 그렇게. 오 완전 탈반. 간다. 간다. 나를 동생으로만. 여보 미안해. 힘이 아니야. 누나. 어디까지나. 엉덩이 아파. 아 좋다. 오 언니 자전거 바람 바다 바람 너무 좋다. 언니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좋잖아. 갑니다. 헛.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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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잘 타네. 안녕.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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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i 여기 있어. 추석َ imatelyИ 다가웠던 풍경은 뒤로 안정을. 안녕. 얘들의 안녕. 시원한 ton.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좋다, 근데 빠른데요? 너무 좋다. 완전 시원해. 그래, 방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 맞아. 저희 주변 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엉덩이가. 잠깐 그럼 세워서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갈까요? 네, 언니. 와, 여기 완전 찍어줄 수 있어. 나올 것 같아. 언니, 우리 여기 진짜 사진 명당이다. 여기 한 명씩 앉아봐요. 엉덩이. 엉덩이 아파. 엉덩이. 어디 앉아? 봐봐. 뭐 원하는지 알지? 뭐 원하는지 알지? 알지, 알지. 왜? 아무도 안 불렀거든요? 엉덩이. 저정보. 으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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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진아. 아, 은진아. 은진아. 끝났다, 끝났어. 미치겠다. 진짜. 언니. 어? 지쳤나요? 아니, 널 바라보고 싶었어. 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그런 마음 아니지? 언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 우리가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를 밟고 그냥 올라가시면 된다니깐요. 어디를 밟아? 여기 허벅지. 아니 그게 가장 편해요. 계단처럼. 그래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줄게. 자, 아니야. 계단처럼, 그렇죠. 올라가고 싶으니까. 오케이. 어머, 무서워라. 조심, 조심. 조심. 아이고, 무서워라. 신발, 신발 드릴까요? 신발. 신발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자, 눈이. 가만있어 봐, 조심해봐. 진짜 조심해. 여기가 딱 계단이에요, 이거는. 눈이 와봐. 오케이. 아, 눈이 와봐. 좋아. 아, 됐어. 올라갔어. 우린 다 해냈다. 올라갔어. 진영아, 거기서 셀카로 알죠? 셀카로? 이쪽 보도에서. 자, 얼굴 내미세요. 내미세요. 하나, 하나. 언니, 나중에 보잖아. 사진밖에 없어. 진짜예요. 알죠? 웬일이야, 언니. 좋다. 응. 그리고 드론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 아, 그래서 시원한 거구나? 시원한 거야. 난 또 바둑바람이 이렇게. 안녕. 안녕. 단지 직송이야, 우리는. 안녕. 그러면 우리 뭐. 저기, 겉절이 있고. 그리고 뭐. 삼겹살은 굽고. 근데 김치가 저거, 신김치. 옆집에서 좀 빌려주시면 참 좋은데. 갔다 오지 뭐. 한번 빌려보자. 갈까요, 그럼? 왜 벌써 가? 지금, 지금 가야 돼? 몇 시인데? 지금 딱 좋은데. 지금 또 오고 있다가 그러면. 3시 40분. 44분이니까. 46분까지만 있다가. 2분이요? 아복하시네요. 지금 나랑 백스는 충분히 느꼈어, 지금. 아, 너무. 아, 어제 시작인데. 너무. 너네 진짜 질린다, 질려. 진짜 질려. 똑같아, 똑같아. 풍경이. F들 정말 질린다. 생각이 다르잖아. 풍경은 똑같지만 나의 생각의 흐름이 다르. 사진 찍었으면 됐지? 어머. 좀 더 느껴야죠. 맞아. 야, 우리 먼저 자동차고 가자. 네, 그럼 이제 일어날까요? 괜찮을까요? F들 일어나자고 지안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F들이. 내려, 내려. 여기 스톱, 플리즈. 예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묵은지를 빌리러 가야 되나? 네. 묵은지 빌려올게요. 어, 어디서요? 같이 갈까요? 어. 아니, 여기 옆방에. 아니, 우리 언니 아까 처음에 가려고 했던.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 집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첫. 어디요? 저 빨간 집이구나. 아니에요, 빨간 집. 빨간 집. 아, 그 뒤에요? 여기인가? 거기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부탁드릴 게 있는데. 김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치에? 네. 김치는 있는데 맛이 있으려고. 아유, 아유. 이만큼은 조금만. 조금만. 누나 조금인데 이렇게. 조금만 주세요. 저녁 한 끼 해 먹으려고요.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모르잖아요. 아, 춥면 누나 너무 웃기다. 김치 조금만. 아, 김치 진짜 조금만. 야. 누나 너무 웃겨.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우, 절로 가. 어머.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어머. 혹시 멸치튀김 좋아하세요? 저희가 저녁에 멸치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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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오늘 해 보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없다고 해도 맛있게. 아유, 아유. 맛이 없어도 있을 거예요. 신극히 담아 가지고. 냄새부터 맛있어요. 아유, 세상에.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따 멸치튀김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냄새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 너무 많이 주셨어. 아, 맛있겠다. 아니요. 저건 완전 장난 아니지. 이렇게 많이 주셨어. 저거 타고 움직여. 난 걸어갈게. 아유. 안 무거워? 너 떨어뜨리면 진짜 알지? 어떻게 되는지? 언니. 진짜 떨어뜨리면 알지? 언니. 겁을 주시고 그랬어. 보디가드다. 김치 보디가드. 웬일이야. 너무 많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어떡해. 네가 이만큼이라고 했잖아. 언니 웃기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쉬자, 쉬자. 조금만. 조금만 이제. 허리 좀 누비다가. 베개 갖다 드릴까요? 이 방으로? 아니야, 나는 안 누워 잘. 아, 진짜. 서 있어야겠네. 이렇게. 방문 앞에서. 어? 뭐가? 방문 앞에 서 있으려고요. 안 누우신다 해서. 아, 진짜. 내가 누워야 되겠네. 언니. 어? 좀 눕자고. 누우래. 자꾸 누우래. 좋잖아.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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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는 못 누워 있겠다. 언니. 아우. 아우. 진짜 20초 지났어. 차렷. 차렷. 아우. 저보조비 끝. 아우. 아우. 저 20초 지났습니다. 아니,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누우라니까. 아니에요. 나 좀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저보조비 끝. 언니 뭐 하실 건지 얘기만 해주시면 알려주세요. 아, 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 아, 가만히 앉아서? 아, 앉아 있을? 오케이. 그럼 누워 이제. 아우. 언니 가만히. 아니, 20초 앉아있다가 일어날거죠? 아우. 와, 언니 에너지 최고. 이상우. 아우. 이상우도 너무 좋잖아요. 자아. 내 사랑 그대. 밖에서 들어오네. 아우. 불쌍을 쳐야 돼.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다음 곡은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 출력. 너무 좋아. Fade out, fade out.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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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 out. DJ Park. 음악. Fade out. Fade out.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우리도. 아프기 때문이죠. unintended 하 휫 언니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해줘 스위附 스위치 ffe 또 언니 우리 tarde 됐어 왜 미리 놀아?! 뭐야 뭐야 이거 Wax Aqui 오빠 이건 언니 못 처음보는데 오빠 가신 미친.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Come on! 뽀뽀! 나를... 이런 건... 쟤 나를... 야 밥 해 빨리 네 자 준비할게요 언니 이거 겉절 이거 다 할까요? 다 해? 야 이거 신문지로 한번 해놓고 안 해? 어 언니 이건 안 먹어 응 됐어 언니 한 번 맛있네 언니 어때요 언니? 괜찮지? 근데 잘 묻힌다니까? 맛있다 맛있다 잘하네 잘하네 너무 맛있다 응 육수야 네 겉절이 너무 좋아하는데 난 밥이랑 그것만 있어도 언니 괜찮겠다 저도 밥이랑 그것만 있어도 완전 뚝딱이야 저렇게 해서 붙이는 건데 오! 오 신기 위험해 섹시해 위험해 이렇게 붙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럼 감자는 안에서 삶아도 되겠지? 안에서 저도 찌자 네 감자는 찌자 그렇지 않아? 응 찌는 게 포슬포슬하잖아 포슬포슬할 것 같아요 언제 은박지를 씌우고자 빠졌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는 아주 큰일 나요 그렇게 안 하다가는 아주 큰일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